검찰 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11월 권익위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청계산 유원지 고깃집에서 업무 추진비 943만 원을 지출한 것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및 업무 추진비 세부 집행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6개월 가량을 침묵하다가 지난 5월 13일 위반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권익위의 조사 결과에 대해 행정 절차에 따라 이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이 신청 원인으로는 쪼개기 결제, 근무지탈 결제 및 근무 시간 중 음주를 하고 이를 국가 예산인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여 결제한 의혹입니다. 첫 번째, 쪼개기 결제는 정부 예산 지침에 따르면 50만 원이 넘는 결제의 경우 참석자의 소속과 이름을 반드시 남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10월 12일 같은 식당에서 총 97만 원어치의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후 50만 원 미만으로 금액을 낮추려고 두 번에 걸쳐 쪼개기 결제를 한 의혹입니다. 이는 사용이 제한된 금액을 사용하기 위해 정부 예산 집행 지침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지침을 위반한 쪼개기 결제의 경위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근무지 이탈 결제는 업무 추진비 공통 지침에 따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사용할 경우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증빙 자료를 작성해 품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근무지인 서울중앙지검과 10km 떨어진 성남시 청계산 한우집에서 총 943만 4천 원을 사용하면서도 위 지침에 따라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증빙 자료를 작성해 품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업무 추진비 공통 지침을 위반하여 결제한 것으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권익위 처리 결과 통지서에는 이와 관련된 조사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근무 시간 중 음주를 하고 국가 예산인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여 이를 결제한 의혹에 관한 것입니다. 총 943만 원이 결제된 청계산 고깃집 직원에게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여기서 술도 드시고 라고 질문하자 술 드시지 안 드셨겠어요? 라고 사실상 음주를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근무 시간 중 음주를 하고 해당 비용을 업무 추진비로 결제했는지 면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상식에 맞는 처분이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그간 권익위는 야당 관계자와 언론 관계자 등이 법인카드 의혹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먼지터리식 조사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이 권익위마저 자신들의 잘못은 덮고 야당과 언론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개탄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한우식당에서 900만 원이 넘는 업무 추진비를 써 예산 목적의 사용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신고 사건을 담당해온 국민권익위원회가 위반 사항이 없다며 종결 처리했습니다. 사건 접수 6개월 만입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업무 추진비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는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자료를 상세히 살펴보고 현장 조사도 진행했지만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간 신고자와 관계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시 업무 추진비 예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금지하는 위반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정부 위원장은 이 신고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해 조사 결과를 국민께 공개하기로 한 것이라며 1분 30여초 만에 긴급 브리핑을 마쳤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청계산 유원지의 한우식당에서 업무 추진비로 943만 원을 지출했다며 권익위의 비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성남시 청계산자락 유원지에 위치한 유명 한우집에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6번을 방문해 업추비 총 943만 원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성남시 유원지의 고깃집에 가서 소고기 파티를 벌이는 것이 수사 등 검사의 업무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며 이는 공무원 행동 강령 제7조 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검사 번침 감사합니다.